개숭어 개숭어 요거가 5,000원짜리 키로에 5,000원짜리입니다 야 숭어 한마리가 오늘 교육대학교 1개월 까랑 저이는 한마리 했습니다. 개숭어 10원짜리 하나 돈 원rade 어디 숭어? 어디 숭어? 검은족과 Rice 검은족과요? 검은족과 Rice 추리기 섬유 이거 거제 거라고 산거에요 거제 거라고 거짓말 안 시키는거에요 거짓말은 안 시키는거에요 거짓말 안 시키는거에요? 신일인데 거짓말 안 시키는거에요 신일에요? 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팔은거죠 파는거는 그렇게 팔은 모르는데 그거 자체에서는 안한다 부산 것도 거제 거라고 산거에요 그거는 모르죠 그렇게 하면 우리보다 우리보고 속이지 말라고 지더리 더 잘 속여 거제 거라고 해야 돈이 더 나오니까 아니 진짜 못했어 아니 근데 판보는 애들이 검거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아니면 아니면 서해안 거라고 갑자기 얘기하던데 어디라고 모르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도 몰라요 나는 그냥 그냥 얘기하니까 커피 좀 한 잔 써요 거의 다 올라갔어요 경기도 먹고 나도 한 잔 먹고 한 잔 저는 먹었어요 아니 커피 먹고 가 그냥 알았다고 그냥 까라 안 먹고 또 잘못잠 못해 없음 갈아 갈아 어서 오시오 네 이제 6월 4일 3일 다 4일 2일 5일 6일 여러분 지금 여기가 있군다던데 아 몰라서 제가 사과니까 좀 말이먹어 음... 서두강하라고 아니 형, 서두강이 뭐 없는 거라고 제가 앞에서 지금 한 마디만 하고 나한테는 죽힐까만 얘 왜? 야, 이거 봐 시켜야겠다 석섭쇼가 봐서 좋은데? 예, 괜찮은 석섭쇼 석섭쇼가 괜찮은데? 석섭쇼가 괜찮은데? 어? 상자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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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, 너야야 나야야 상자씨 상자씨 아 상자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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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네 still 상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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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을 음... 아 잘 찾네요 오늘 숭어 택살기화역 나와가지고 한 마리 했어요 집에 별로 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내 혼자 고맙습니다